어, 안녕하세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조 기자, 요즘. 어디 기자님이시죠? 뉴스라이버. 죄송해요. 제가 사람 얼굴 잘 기억하는 편인데, 조 기자님은... 저는 뭐야? 아니, 좀 흔하게 생긴 얼굴. 이럴 거면 자꾸 쓸 걸 그랬는데. 그러게요. 좀 빠지시지, 눈치가 없으시지. 초밥은 보통 기본으로 두 세트씩 먹는 사람이에요. 아, 아직 드심 없죠. 아니, 많이 드시는 거예요. They didn't even make the sound. I found a way to let you in. 아, 화나세요. 아, 왜 남의 얘기해? 화나 하시라고요. 야, 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, 미안해. 고마워요. 그쪽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. 안 그래도 수 한번 봐주시겠습니다. 조 기자님. 나이스, 쉬어. 잘 지내셨어요? 네. 여기서 다 봤네요. 그... 그...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보셨어? 뺨 많고 핸드백으로 얻어 터지는 데까지. 가방. 왜 때려요? 얼음 중이지. 빨리 뵈. 좋아요. 내가 쏜다. 아... 아니, 그럼 그냥 내가 쏜다. 아... 야, 이 새끼야! 빨리! 조용하냐, 조용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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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 집! 여기 내 집, 내 집! 아, 추억 좀 푸시죠. 띨우, 죄송해요. 조용하! 아, 내 집, 나 두시로 보이고. 네. 제가 못 믿어주세요? 아니, 아, 그런건 아니고. 어휴, 믿음직스러우시네요. 아휴... 아, 왜 그러는 거예요? 조 기자님? 너 여긴 어쩌냈냐? 병문안이요 혹시 뭐 무서운 거 못 보고 그런 건 아니죠? 저 동평화 마니아예요 뭐? 왜? 왜?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? 이 남자한테 쳐다보기로 아니... 귀신 같기도 하죠 앞으로도 머리부기도 하니 저도 지금 답답해서 묻고 싶은데 어깨 아파서 못 묻는 거거든요? 그 고문조 줘 봐요 왜요? 아 줘 봐요 제가 묻고 싶은데 아 됐다니까 뭐 총은 좀 싸요? 그냥 해요 좋아하는 편이에요 가자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? 이게 싸움이 돼가지고 뭐 하든 말든 하지 어디 계세요 왜? 이거 안 보이는데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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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? 지금도 충분히 아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안 아파요? 뭐 하는 거예요?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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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know you're my saving grace You're every day in my life 이 새끼야! 내가 다시는 못 치자 I can feel your halo I can feel your halo I can feel your halo 하정씨 안녕하세요 어디 가요? 나만 놀러 온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일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 아니고 아닌데 나한테 하정씨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저 좋아하는 사람 생겼거든요 저한테 운동 가르쳐주는 사람이 무슨 운동? 생각보다 말귀를 되게 못 알아들으시지 그럼 말귀를 알아듣게 얘기해봐요 지금 차인 거예요? 아니에요 저 기사님 and they didn't even put up a fight they didn't even make the sound I found a way to let you in but I never really had a doubt standing in the light of your hal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